왜 존마를 철저하는 존재 시바나가 정블링만 하니까 카점 할게 없네 와 이거 또 먹었네 이거 오면 바로 탑 한번 해보자 모든 것은 일이다 깜짝아 씨발 뺏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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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깜짝아 일로 빼지 않을까? 뺏을 것 같은데 아 이러면 그냥 전력 칠게 아 안돼 안돼 절치면 안돼 레벨 6이 아니야 탑을 것 같은데? 안 죽나 저거? 안 죽네 에시베 때문에 이러면은 시바나 우리 레드 나 그냥 전력 칠게 이러면 이러면 치는게 더 시바나는 레드 아니면 미리 갈 수도 있어 맨날 내가 전력 칠게 이러면 막을 시도해 대단해 사무려 사무려 사그 뺏기가 몰라 뽑고 밀도 쫙 밀어버린다 방고축 나와서 밀어버린다 생각하면 되잖아 시바나용? 시바나용? 그냥 요함 띄워볼게 오 안치네 나이스 됐어 됐어 미드 밀어버리자 미드 밀어버린다 플레이터 써? 노풀? 노풀잉 이거 라인도 먹으면 공수 나오거든 이 놈만 하자 야수 잡고 싶었는데 이거 한 번 볼래? 아 들켰어 아 나 진짜 잘한다 벨베스는 매운 꿈인데 잘하네 아니 잘하네 까지 좀 더 잘하네 그민이와